네 첫 곡 들으셨습니다. UV의 이태현 프리덤. 언제 들어도 신나는 곡이죠. 오늘이 2014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 날에 만나다니 좀 인연이라고 또 오늘 생각이 드네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뮤지입니다. UV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세윤 옆에 개에서 이젠 개가 아닌 그냥 뮤지로 천재뮤지션 뮤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드스쿨 뮤지와 함께해서 기분 좋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트 이모티콘 많이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샵 1077이고요. 50원에 유료문자, 긴문자 그리고 MMS는 100원입니다. 무료인 고릴라로도 하트 이모티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나올지 좀 예상을 해보라고 하는데 몇 개 나오나요? 한 500개? 아니 더? 좀 더 써요? 1,000개? 좀 더? 1,000개에서 2,000개 한 번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희 씨가 야 뮤지오빠 하면서 벌써 하트 뿅뿅뿅뿅뿅뿅뿅 몇 개입니까? 한 15개 정도 하트를 또 보내주셨네요. 13개. 고맙습니다. 유소희 씨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신예지 님이 뮤지오빠 주인장 창렬오빠도 없는데 곡관 열쇠를 활짝 열고 선물 팍팍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키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기 남아있는 선물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요. 올해 못다 전화한 말입니다. 2014년 마지막 기회죠. 1년간 주위 사람들에게 못했던 말 그리고 또 전화하고 싶었던 사연들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50원은 유료 문자고요. 샵 1077. 긴 문자 MMS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으로도 받겠습니다. 잠시 후 2교시에서 제가 그 사연들 받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3, 4교시에는 알뜻 모를 듯한 여자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코너죠. What Women Want 선남선녀 백보람씨 그리고 이용주씨 함께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